안녕 난 올리야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마 아기 상어 올리 역시 소스를 뿌려야 매콤하고 맛있어 갑자기 이빨이 아프잖아 너무 배고파 아야 입안이 왜 이렇게 간지럽지 아야 아파 아파 이빨이 아파서 밥을 못 먹겠어 우와 공룡의 입안에 꽃이 폈어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샤카아기상어치과야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아파요 아파 우와 공룡친구들이잖아 엄청 큰걸 의사선생님 이빨이 너무 아파요 공룡친구들 어서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완자분 티라노사우루스 들어오세요 크앙 너무 아파 아야 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이빨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빨 사이사이 고기가 끼어 있군요 이빨에 고기가 끼어 있다고? 크앙 당장 빼줘 아하 환자분 진정하세요 매운 소스 때문에 잇몸도 다쳐서 많이 아팠겠어요 어서 치료해 드릴게요 먼저 이빨에 껴있는 고기를 제거해줄게요 왜이렇게 안빠지지? 안되겠어 다른 도구가 필요해 정말 단단히 끼어 있나봐 치실로는 안되겠어 강력한 물줄기로 고기 조각을 빼보자 야호! 드디어 빠졌어 야호! 너무 시원해 이런 매운 양념 때문에 잇몸에 상처가 났어 연고를 발라서 치료해 주자 우와! 새끼 사이사야 우와! 티라노의 이빨이 깨끗해졌어 흥! 멋진 내 이빨이 돌아왔어 고기 가득 가득 상처만 턴 잇몸 깨끗하니 이빨로 치료 끝 트리케라톱스 환자 들어오세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요 도와주세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윗니 아랫니의 이빨 위치가 삐뚤빼뚤 하군요 이빨의 위치가 어긋나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할 수 있어요 교정으로 치료해 드릴게요 친구들!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빨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확인해 보자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 앞니가 튀어나오고 아랫니가 삐뚤빼뚤 하군요 어서 치료해 드릴게요 자, 먼저 브라켓을 이빨에 달아줘야 해 이빨 하나하나에 붙여주면 돼 휴, 다 됐다 이제 철사로 브라켓들을 이어주자 이제 교정 고무줄로 이빨을 더 반듯하게 만들어주자 고무줄은 혼자서 할 수 없겠어 간호사 윌리엄 도와주세요 어허, 교정 고무줄 치료는 윌리엄에게 맡기세요 으쌰, 으쌰 하나, 둘, 하나, 둘 이 정도면 충분해요 고마워요, 간호사 윌리엄 언제든 불러주세요 우와, 이제 저도 맘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교정은 한 번에 완성되기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좀 더 지나면 다른 공룡들처럼 어긋난 이빨이 맞춰질 거예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기상어치과에 와주세요 네, 까먹지 않고 꼭 올게요 기어나온 앞니 삐뚤빼뚤 아랫니 교정기와 고무줄로 치료 끝 음, 맛있어 브라키오사우루스 환자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입안이 불편해요 도와주세요 어디가 아픈지 한 번 볼까요? 아아, 아아 이빨 안쪽에 예쁜 꽃이 활짝 폈군요 꽃이 폈어요? 꽃 너무 좋아 꽃을 계속 두면 앞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아아 하세요 꽃을 뽑기 전에 우선 입속에 가득한 흙을 없애줄게요 바람으로 흙을 모두 날려버리자 우와, 바람이 정말 센걸 우와, 깨끗해졌어 이제 꽃이 잘 보여 자, 이제 힘껏 꽃을 당겨보자 아, 혼자서는 안 되겠어 간호사 윌리엄 도와주세요 네, 의사 아기상어 선생님 우와, 드디어 뽑혔다 어? 뿌리에 무가 있어 그런데 하나가 아니네요 간호사 윌리엄, 계속 뽑아요 야옹, 자, 야옹, 자, 둘 야옹, 자, 야옹, 자, 셋 야옹, 자, 야옹, 자, 넷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물을 뽑았어요 이제 이빨에 가득한 흙을 퍼내자 우와, 정말 많은 흙이 들어 있었어 이제 비어진 이빨 안을 채워주자 브라키오사우루스 이빨 치료 끝 이제 꽃이 자라지 않을 거예요 입안 가득했던 꽃과 물을 뽑아 깨끗한 이빨로 치료 끝 향기로워 공룡 친구들의 아픈 곳이 다시 건강해져서 참 다행이에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치과에 찾아온 친구들을 치료해 주자 안녕 영상 재밌었어?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 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 안녕